강서구는 지난 9월 9일 서울시와 에스넷 1차 사업 대상 자치구들과 함께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강서구는 앞으로 전통시장, 공원, 문화체육시설, 역사 주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설치해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에 누구나 최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는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.